마감 전략 2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이 빨간불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연속성을 기대해도 되는가 유독 아시아 주식시장 가운데 왜 우리 증시가 강한가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은데요. 이 궁금증 해결하면서 공약 포인트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저희가 그 범위들 마감까지 달려가면서 좁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달려가 보실까요? 지금부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맵님 모분, 그 키워드들 하나씩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비정경제연구소 김태석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키워드들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 담고 있을지 먼저 리스트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어떤 키워드를 꼽아주셨을까요? 5회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3천만 원대 회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 게임주와 함께 비트코인 관련주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속에 뚝뚝 떨어지는 쪽이 있습니다. 이거라고 볼 수가 있을지요. 하지만 방산주에 대한 주목도 높아서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쉴만큼 쉬었는지 다시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경기 민감주 3위에 올려놔 주셨습니다. 일본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무비자, 자유여행 이 키워드가 부각될까요? 여행 항공주 2위 그리고 콘텐츠주가 1위입니다. 수리남 그리고 오징어 게임 이 키워드 잡고 오늘 달려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 궁금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추석 동안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었는데 오늘 하나씩 쏟아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에 먼저 시선이 갑니다. 어디로요? 여기 경기 민감주. 정말 가는 겁니까? 쉴만큼 쉬었는지. 경기 민감주가 워낙 범위가 넓어요. IT, 철가, 화학, 가장 아 이거는 찐반대인데 주목 오늘부터 해야겠는데 라고 시선 가시는 쪽이 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그동안의 태조이방원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사실 이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소의를 받고 계셨을 겁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부터 태조이방원을 좋아했던 게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결국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굉장히 속상한 일이지만 카카오, 네이버를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기업들이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반등의 기초, 반등의 시작은 계속 보여주긴 했으나 제대로 된 반등이 없이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대감을 갖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올라가겠지. 그래, 이번에는 진짜겠지. 그래, 지금부터는 올라가겠지라는 마음에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 마련인데 맞아요. 그동안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슈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수요에 대한 부진 또 이야기 있었죠. 또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IT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로 오랜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 경기 민감주 안에서 반도체 IT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주목해봐야 되는 그러한 포인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경기 민감주에는 반도체 IT뿐만이 아니고 철강도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 거래대금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돈이 굉장히 많으면 반도체 IT도 사고 조선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일부 몇 섹터, 일부 몇 종목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외국인들의 픽은 반도체 IT였고 그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다는 부분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개선 신호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요. 반도체 IT 혹은 전기전자 중소형 개별주들에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4%, 5% 오르면 중소형 개별주들은 최소 10%, 많게는 15%, 20%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니까 아무래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왔다라는 것 중소형주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단초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중소형 개별주들 중에서 수급이라든지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꾸릴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한번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조, 이방원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셨던 분들은 오늘 자리에서 비중을 축소하시고 중소형 IT 쪽으로의 포트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는 전략을 추천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100%를 다 옮기자라는 건 아니에요. 태조, 이방원 섹터를 투자하신 분들 중에 사실 수익 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비중의 30%에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절반 비중만큼만 오늘 시장의 흐름, 트렌드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일부 비중 정도는 저는 반도체 IT라든지 전기전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태조, 이방원이 지금 약하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빠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돈은 돌고 돌고 주도주도 돌고 돕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태조, 이방원이 계속해서 올라갈 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긴 전기전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키워드로 잡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서도 이 키워드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저희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랭킹 2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항공주입니다. 여기도 제가 이 말을 똑같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입니까? 이제는 갑니까? 똑같은 말을 IT와 비슷하게 여러 번 썼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괜찮을까요? 고민이 좀 돼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IT는 우리나라 시장 근간을 형성할 수 있는 인프라 시장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성과들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데 지금 여행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광객이 많다더라도 환율에 따른 또 변동성, 유가에 따른 변동성들을 계속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으로 가기에는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 주도 장기 투자하는 거 같이 투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행이 풀리니까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실적이 회복되는 단기적인 투심을 좀 보고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리오프닝 관련 주도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일단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항공사들이 사실 자기 돈 내고 비행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여하는 그 비용 부담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게 대출이 많으면 사실 월급을 받아도 우리가 먹고 즐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 많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먼이라고 하잖아요. 여행사, 항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래도 대여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서 돈은 버는데 지금 뒤로까지는 돈들이 굉장히 많기에 추가적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무리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여행이 재개된다는 것 자체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어서요. 저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항공주들 위주로 한번 편승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항공주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나뉘어요.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그런데 사실 지금 나온 이슈만 놓고 보면 일본이란 키워드면 사실은 저가항공사랑 직결되는 키워드 아닙니까? 사실 대한항공을 지금 이 뉴스에 트레이딩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겁죠.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좋아하는 LCC. 저가항공을 봐야 되는데 또 저가항공 부담이 되는 것은 증자에 대한 부담. 맞아요. 실적들이 안 좋으니까 언제 또 유상증자 할지 몰라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오늘 갈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장 맞추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유상증자 공시가 뜰 때 그때 가장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실적적으로 제일 안정화를 찾고 있는 진에어 쪽으로 저는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 트레이딩의 영역이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볼 겁니다. 1위에 올랐습니다. 1위인 만큼 정말 내용도 많습니다. 수리남 흥행, 그다음에 오늘 장중에 나왔죠. 오징어 게임 수상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워낙 오징어 게임이 쏘아올린 공을 기억하잖아요. 우영호가 쏘아올린 공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지금 자리가 단기로라도 진입을 해서 짧은 수익이라도 챙길 수 있는 기회일까요? 일단은 저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고민인 게 뭐냐면 금리 여기서 또 올리면 어떡하느냐. 여기서 또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오늘 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에 사실 거리가 먼 본업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콘텐츠주들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제조업들이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콘텐츠는 그러한 재고 자산 영역에서 굉장히 또 자유로운 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투자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콘텐츠주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단순히 그냥 시장 논리로 반도체 IT가 약하면 콘텐츠가 간다. 이렇다라기보다는 콘텐츠 지금 결과물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징어 게임 제가 처음 봤을 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다 5분, 10분 봤을 때 이게 과연 흥행이 할까? 이러한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큰 흥행을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뤘잖아요. 그럼 혹시 이사님 수리남 보셨나요? 수리남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번 추석 연휴 때 앞에 잠깐 봤거든요. 이게 과연 인기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저의 직감으로 요즘 게임 때 그랬으니까 수리남도 똑같이 아마 굉장히 큰 인기를 좀 구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수리남 보려고 해요. 다시 한 번. 하도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그리고 또 재미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K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영우가 쏘아올린 공 굉장히 강하게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격적인 조정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올해 사실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 면세, 화장품 이쪽을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실제로 가장 빠르게 회복을 보여줬던 것은 영화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콘텐츠를 보세요? 아니면 영화 산업과 연계된 영화관을 보세요? 두 개를 다 봐야죠. 일단은 OTT 플랫폼, 영화 산업 관련해서 결국은 배급사라든지 콘텐츠 제작 관련 기업들은 이번에 또 연휴가 길었잖아요. 연휴 기간 동안 공조2라는 작품 그리고 비상선언이라는 작품들이 OTT 플랫폼과 영화관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주 충분히 단순히 제작하는 곳도 좋겠습니다마는 배급사까지도 한 번 바라보는 영화관 쪽도 저는 확대를 해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너무 항공, 면세, 여행 이쪽에만 국한에서 보지 말자.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서 본다면 우리에게 좋은 포인트가 될 만한 기업들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빠른 조언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안에서 원픽을 한 번 꼽아보도록 할까요? 오늘 이사님이 꼽아오신 원픽은 뭘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어딜까요? 일단은 삼성 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경기 민감 섹터에서 고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멘텀 부자인 종목이 삼성 전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무거운 종목도 삼성 전기예요. 갈뜻 말뜻 안 갔던 삼성 전기인데 결국에 지금 시장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IT도 그렇고 전기전자도 그렇고 일단 첫 번째로 가격적인 메리트는 다 생겼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반기 실적이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 혹은 수급의 방향성에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서랑설레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트레이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전기전자로 영역을 확대했을 때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삼성 전기가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게 MNCC예요. MNCC가 들어가는 곳에는 굉장히 많지만 최근에 보면 5G 모바일, 폴더블폰, 아이폰14 이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많이 들어간다는 것. 일단 중국에서 지금 전기차의 판매대수가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만큼 그러면 MNCC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삼성 전기가 자동차 쪽뿐만이 아니고 모바일까지 같이 또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하반기 실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시청 상위 종목들 안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정말요? 그렇죠. 그런데 살짝 궁금한 게 아까 저희 경기 민감주 같이 리뷰하면서 이렇게 대형주가 잘 갈 때 중소형주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반도체 IT에 국한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닉스를 지금 매수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우니 조금 더 탄력성이 있는 반도체 소보장을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기전자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기는 지금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기회, 찬스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저는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때에서 매수해서 어디까지의 목표를 바라보면 괜찮을까요? 일단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격에 추격해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언제 또 차인매물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오늘 저녁에 CPI 발표 지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 매수 밴드를 조금 늘려보면 저는 14만 원부터 14만 4천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간마다 목표가를 좀 다르게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저는 1차적으로는 16만 원 목표가를 잡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13만 원이라는 가격대 지금 현재 가격과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우선은 손조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사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피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석 이사와 이 시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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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